자, 오늘 뉴스상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이 뉴스가 경제관련 뉴스는 다 덮었더군요.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입니다. 78세죠, 향년? 글쎄,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실 78세 작고했지만 활동을 안 한 지 꽤 됐잖아요. 한 5, 6년 이상은 누워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굉장히 큰 뉴스가 됐는데 공과 가가 다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프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희 회장의 공과 가이드에서요? 사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쨌든 삼성이라는 그룹을 세계 인류 기업으로 키워낸 공은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반도체, 특히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세계 제1의 반도체 회사를 일구었고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에, 특별히 2000년대 이후라고 봐야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들을 하고 반도체 착실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라는 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게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삼성의 어떤 두 번째 경영자로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는 역시 성장과 혁신 이런 쪽의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에 시달렸던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참 돈이 이렇게 많아도, 그렇죠? 어제도 강창희 소장과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정박과 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과연 행복한 삶이라는 게 뭔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벌 회장들의 물론 장수한 분도 있습니다마는 재벌 회장들이 그다지 그렇게 장수를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재작년인가요? 2018년에 구본무 회장도 사실은 그다지 갑자기 작고를 했고 SK그룹의 최종현 회장 같은 경우도 보면 29년생인데 98년도에 작고를 했으니까 이분도 어떻게 보면 한창 활동할 때 돌아가셔서 지금 최태훈 회장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경영을 물려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굉장히 그런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의 선대죠 이병철 회장도 역시 70대 작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또 재산이 많아도 인명이 참 제천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더불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상속에 관련된 부분과 상속의 방향에 따라서 관련된 계열사들의 주가에 붙임이 또 관심이 되죠 왜냐하면 직전에 현대차그룹의 누구입니까? 정의선 부회장이 아버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회장이 되고 나서도 지분 관계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을 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순희 기자가 아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그리고 후계구도에 대한 그리고 계열사들에 대한 지분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히만 소개를 하죠 고 이건희 회장 주식 재산이 한 18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주식만요? 네 주식만 금융감독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니까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 원이에요 이게 뭐 맨날 바뀌는 거니까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이 회장의 지분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2억 4,927만 주 그 밑에 끝다리는 좀 뺄게요 그래서 지분율이 4.18%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61만 9,900주 이게 지분율로는 0.08%고 그 다음에 삼성 SDS가 9,701주 이렇게 적네요 이거는 근데 삼성물산은 542만 주 그리고 삼성생명이 4,151만 주 20.76%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율로는 삼성생명이 제일 많고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제일 많게 돼 있는데 이 재산을 상속받는 가족은 주식평가액의 60%를 상속세로 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돼 있는데요 상속세 법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증여액이 30억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이 됩니다 50%? 절반? 네. 만약에 정프로가 그럴 일이 있나 모르겠는데 31억 원을 근데 이제 30억 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죠 30억 넘는 거 30억까지는 비율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이라면 주식평가액의 20% 할증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0% 낸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30억 넘는 거에 대해서 50%인데 이게 증여하는 사람이 최대주주다. 특수관계인이다. 그러면 그거에 또 20%를 할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이 아닐 수가 있나요? 증여하는데 아니죠. 최대주주이면서 특수관계 최대주주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삼,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총액을 대충 계산해보면 주식평가액 18조 2251억 원에 20%를 할증한 다음에 50% 세율을 곱한 거가 되니까 대충 따져보면 물론 공제 3%가 적용이 되긴 합니다 10조 6천여 원 정도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내야 될 거다 당연히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3년간 우리 정부가 거들어진 상속세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몇 년이요? 3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상속세 모든 인구에? 네. 3년 동안 낸 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제 주식평가액은 사망 전후 두 달씩 총 4달에 전후 네 달 전후 두 달씩이니까 4개월의 종가평균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니까 실제 세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주식은 이렇게 세금을 내고요 부동산 등 다른 재산 뭐 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50% 단일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30억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한꺼번에 내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있으니까요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인데 이걸 한꺼번에 내기도 어려워서 분할납을 할 수가 있고 또 현금으로 내려면 주식을 다 팔아야 되니까 현물로 대납할 수도 있게 주식으로 네 대입거든요 그래서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과연 이 상속세 10조 넘는 상속세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홍라희 전 부관장이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는 아마 우리 권순우 기자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금 관련해서 준비는 당연히 삼성 쪽에서도 많이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되게 오랫동안 해왔겠죠 왜냐하면 병상에 있었던 기간만 해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니까요 그런데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다 보니까 또 이거 어떻게 약간의 꼼수나 이런 거 부리기도 쉽지는 않겠네요 삼성 입장에서 지금 뭐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 첫 번째 뉴스로 이번에 아마 상속세가 이게 맞냐라는 논란은 좀 일 것 같아요 주식으로 상속받는 거에 60%를 상속세를 내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아마 이건희 회장 사후 별세를 기화로 해서 많이 얘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권순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1일 확진자도 최대를 기록한 것 같은데 파우치 소장이 결국 코로나 백신은 대량 접종하려면 내년 말이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일단 12월 초 올해 12월 초에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백신의 안전성 여부는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충 대량 접종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거냐 BBC 영국에 B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 2분기나 3분기까지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뉴스가 주목이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굉장히 비난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유세하면서 파우치 소장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망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했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8만 명을 넘었어요 8만 3천 4백 명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언론에서는 6자리 수가 곧 나올 가능성이 있다 10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쭉 커브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11월부터 아주 급증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 봄에도 했단 말이에요 계절적으로 이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네요 북반부에는 10월 말 11월 초 되면 다시 제2세컨 웨이브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에서 더 심각합니다 이게 어제 하루에 5만 2천 명 감염 프랑스에서요? 프랑스에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는 지금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봉쇄로 치면 아마 영국 프랑스 이런 데들이 가장 심하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국도 웨일스라든지 또 중북부의 대도시죠 맨체스터 이런 데는 엄청나게 강한 사회적 거리 두기 예를 들면 9시 이후에 통행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일랜든 간 반경 5km 정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걱정된다는 거죠 조금 나아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코로나 확진 상태 미국의 연 이틀째 하루에 8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8만 명이 넘어가는 데들을 보면 대체로 트럼프 지지율이 강한 데들 위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9일 정도 남았습니까 8일 정도 남았네요 8일 남은 미대선에 과연 어떻게 영향을 지금도 사실 미국은 선거 중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 표심에 막판 표심에 세컨드 웨이브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자 수가 많았던 것은 미국의 통계 방법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미국 국민들에게 가지를 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리한 건 아니겠죠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또 유럽의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죠 집을 팔 거면 올해는 넘기지 말라는 이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산 세금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지난 주말에 우리 김규정 위원 소장이 나와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최근에 관심되는 게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된 세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도 매물이 꽤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과 더불어서 반대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가 강해서 빠지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논란하고 있는데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좀 크게 다뤘던데 만약에 세금을 좀 아껴서 파실 분들이 있으면 올해 말까지 파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긴 하더군요 내년부터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걸 줄여서 장특공제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 지금은 2년 실거지 요건을 채우고 10년간 보유하면 거의 세금 안 내거든요 거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 공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최대 80%의 공제율은 유지가 되는데 거주와 보유기간을 40% 따로 계산을 해요 지금은 예를 들면 2년 실거지 요건 채우고 10년 보유하면 거주기간에 관련 없이 2년만 넘기면 80% 감면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올해는 3년 거주면 10년 보유 이렇게 하면 공제율 당연히 80% 적용받는데 내년에 팔면 3년 거주에 10년 보유하더라도 거주기간 공제율을 12%만 공제를 받고요 보유기간 공제율 40% 받게 돼서 합산 52%만 공제를 받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건을 못 채우고 만약에 다 하려면 10년 거주에 10년 보유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은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짧게 거주한 분들이라면 만약에 매도 의사가 있다면 올해 말까지 파는 게 훨씬 세금을 줄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종 1주택 개념이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최종 1주택이요? 예를 들면 내가 3주택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A, B, C주택을 갖고 있는데 A주택 팔고 B주택 팔면 나머지 C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가 최종 1주택자가 되잖아요 어제 만약에 내가 매각을 했다 잔금 받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남은 C주택을 팔아도 9억 원까지 1주택 비과세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런데 내년 1월 1일 양도분포터는 두 번째 주택인 B주택을 판 이후에 C주택만 남긴 상황에서 2년이 더 지나야 비과세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최종 1주택도 2주택제를 판 다음에 2년이 경과돼야지 난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보게 돼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그런데 그걸 올해 말까지 팔면 그런 조건을 안 달아준다는 거거든요 내년에 팔면 설령 2주택자가 팔더라도 완전한 1주택자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어제 콘텐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좀 주는데 이것도 주택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과세특례가 계속 발생했거든요 내가 이제 내 집을 갖고 있으면서 몇 채를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다주택이지만 특례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실제 사니까 네. 실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평생 한 번만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옮겨다니면서 살 수도 있는데 이 특례는 딱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분양권이 주택수의 카운팅에 들어갑니다 분양권이? 네. 내가 집이 두 채 있고 분양권이 하나 있어요 그럼 3주택 되는 거예요? 3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분양권을 팔 때는 일반적인 세금을 내는데 내가 분양권도 갖고 있고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다 그러면 내 집을 한 채 팔잖아요 그럼 2주택자와 3주택자는 또 세율 차이가 엄청나는데 3주택자로 분류가 돼서 그래요? 네. 60% 이상 세금을 내게 되죠. 62% 내게 되죠 그런데 올해라고 해봐야 두 달 겨우 남았는데 맘먹고 팔려고 해도 이게 두 달 사이에 팔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실이니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내년 6월 1일부터 또 바뀌는 게 있어요 1년 이상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도 내년 6월 1일부터는 60%로 오릅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할 때는 현재 40% 단일 세율에서 70%를 내야 돼요 70%가 뭐예요? 차이계? 양도 차이계 그러니까 1년 이내 단기 단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니까요 사고 팔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익 안 주겠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취득력세도 많이 오르잖아요 2주택부터는 8% 3주택은 12% 10억짜리 사면 8%면 8천만 원이 그냥 처음 들어갈 때 세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집일 경우에 그런데 그래서 두 번째 집을 사서 8% 내고 중개수수료 내고 나머지 또 단타 치면 60% 세금 내고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내년부터 주택의 양도세 또 보유세도 많이 오르게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 관계에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 어쨌든 부동산 세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 3개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라인업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우리 KB증권의 김인혁 팀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상황 특히 페이스북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